강서구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강서구는 지난 2012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이래 10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영예를 안아 신뢰행정 으뜸구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12월까지의 공약 이행 자료를 중점 평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군은 공약 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등 5개 분야를 종합평가한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달성해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으며 특히 주민배심원단을 통한 공약사업 조정과 공약사업 자체평가 결과 정기공개 등 주민소통과 웹소통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는 10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구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명품행정으로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지금자의 말인은 4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의 뭐지과 웹소통 widget